왔다! 700만 국민다포츠 낚시 제가 지금부터 진정한 낚시인의 품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바다가 왜 이렇게 차?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건 흥용조끼뿐이죠 바다 위에서의 음주 절대 금물인 거 알고 계시죠? 그리고 기상정보 확인은 기본이죠 그럼요! 바다에 나가기 전에 날씨 확인은 기본이고요 출항 전에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낚시 안전수칙 실천으로 품격있게 부탁해요